하롱베이 타고 하롱베이에서 패들보드 타고도 가보고 흥보트 타고도 가보고 그랬어요 하롱베이 아주 멋있어요 네 가봤어요? 리스턴이 하롱베이? 네 나갔어요 아 네네 알겠어요 오늘은 하노이에 있는 주택 관련해서 내가 찾아봤어요 먼저 읽어볼게요 하노이에서는 다양한 필요와 예산에 맞춘 여러 종류의 주택 옵션을 임대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대요입니다 하노이에서는 다양한 필요와 예산에 맞춘 여러 종류의 주택 옵션을 임대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대요입니다 네 오하노이 4장 필요 생긴 뭐예요? 필요? 필요? 네 필요는 간티엣? 아 간티엣? 아 간티엣? 아 간티엣? 예산은 뭐예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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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이라고 해요 여행 경비 예산 여행 예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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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예산 아마 다른 말이 있긴 있을텐데 지피하고 비슷해요 맞춘 하면 예산에 맞는 맞다 같은 같다 아 맞추다 알아요 뜻이니야 맞춘? 부합 아 맞아요 부합 예 맞아요 부합 여러 종류 여러는 뉴 종류 가지 종류랑 여러가지 여러가지 롯롯롯 여러가지 네 웁자 뒤에 롯롯 Л쵸? 롯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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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 Ella 나 나 아 교통 감사해요 돈 관리 다는 사람의 한 말은 작동을 дух이 주택은 야오. 야지은. 옵션 이거 알았었는데. 선택. 인 데 라 두엣. 반하고 모아하고 뭐가 틀려요? 반은 판매고. 모아에요? 모아. 다음은 간단한 개요 입니다. 다음. 개요라 지는. 개요. 다음은 간단한 내용. 내용. 정리한 내용. 개요. 뭐라고 해요? 내용. 노이중. 노이중. 컨텐츠. 노이중. 내용. 목자. 목록.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뜻은 뭐에요? 간단하다. 속답 반대. 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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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른자. 네. 그냥 바로 한국어 하고 나중에 베트남어 볼게요. 임대. 1번. 아파트 및 주택. 아파트 및 주택. 하노이에는 아늑한 아파트부터 넓은 주택까지 다양한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으로는 따이오, 롱비엔, 시푸트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위치, 크기, 편의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따이오이 넓은 정원이 있는 3베드룸 가구 완비 주택은 월 약 1,500달러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아파트 및 주택. 하노이에는 아늑한 아파트부터 넓은 주택까지 다양한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으로는 따이오, 롱비엔, 시푸트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위치, 크기, 편의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따이오의 넓은 정원이 있는 3베드룸 가구 완비 주택은 월 약 1,500달러입니다. 네. 아파트는 깐호, 바, 야지음, 냐, 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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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하노이 아늑한, 아늑하다 뜻 알아요? 고지? 아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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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아늑한. 아, 편안한. 네. 편안한, 아늑하다, 편안하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아늑하다라는 말이 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아늑한 건 방, 아파트는 살기 좋아요. 아파트. 살기 좋잖아요. 아파트에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아늑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활 공간이 조금 더 편안해. 옛날 주택보다. 일반 주택은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시스템. 아파트는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아파트는 시스템, 난방, 냉방, 그 다음에 하수, 그 다음에 냐벡 부엌, 그 다음에 거실. 퐁방? 거실 뭐예요? 퐁백스로? 거실, 거실은 퐁칵. 퐁칵, 네. 퐁칵.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잘,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호수가 많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야 아파트 짓는데 그러니까 그 설계, 퐁탭? 퐁탭? 디자인? 디자인? 퐁캐. 퐁캐. 퐁캐가 비싸요. 그러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꽁띠 수중, 소이중. 건축 회사가 아파트 설계하는데 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사람이 살기 좋게 디자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늑하다고, 편안하다고. 그런 뜻이에요. 아늑하다. 넓은 주택까지. 넓다는 뭐예요? 넓어요? 넓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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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그 빳동산 수중 수중 투어 다장 맞아요? 다양한 인대 롱 다장한 인대 롱 빳동산 그 빳동산 인대 롱 랩 랩 지역 했었는데 롱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거기에 있어요? 롱 랩 랩 랩 는 단곱 가까워요 가까워요? 십트라는 어디에요? 십트라. 십브자 공학은 호떼 근처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호떼 근처에 십트라가 다 있네요. 네네. 네. 오케이. 그 가격은 십트라. 십트라. 위티. 크기 생결라 뭐라고 해요? 런. 런. 런은 크다 아니에요? 쓰다. 런. 크다. 예. 편의시설. 런. 편리친. Tết 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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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러. 까는 지연이. 깡하우. 깡하우. 다르다. 깡하우. 다르다. 깡하우. 다르다. 네. 깡하우. 비주. 예를 들어서 태호. 오 태호. 아까 전 넓은 정원. 붕이에요 정원 정원 là vườn 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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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베tu 침실 붕 붕루 침실 붕루 붕 붕 침실 붕 침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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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가구 있어요. 집 있으면 어떤 집은 임대하거나 사면 시스템 가구 없어요. 그런데 렌탈하는 집들은 대부분 집기 다 있어요.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TV 다 있어서 그냥 사람 몸만 가면 돼요. 완벽, 갖추다. 가구를 갖추고 있는 주택. 가구 뭐라고 했죠? 가구는 도둔, 도둔, 도둔. 모당 매월 모닝 남짬도. 맞아요? 모당랑 모닝 남짬도. 네. 모닝 남짬도. 네네네. 이거 TPP한테 확인한 건데 이거 사이트도 있어요. 이거 알아요? 밸롱 하우스. 밸롱 하우스. 밸롱 하우스. 추진 바이 엑스펙트. 엑스펙트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선택하는 밸롱 하우스. 하우스인. 아마 부동산 사이트 같아. 밸롱 하우스인. 하우스 빌라 여기 있어요. 타이오, 지프라, 스탈레이크, 빈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프라 있는 빌라 종류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800만 달러예요. 바, 바닌, 땀짬 달러. 한 달에 비싸네요. 비싸다 생긴 게 뭐예요? 지아꼬. 맥과. 납 납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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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집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 있어요. 비엔드우. 니콜라스 웅엔. 납. 납. 도. 에미밤. 이렇게 부동산 판매하는. 어? 비엔랑은 에어비앤비.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아니요. 약간 다른 게 여기는 월 인대잖아요. 에어비앤비는 하루도 할 수 있어요. 하루도. 조금 달라요. 오케이. 빌라 한번 볼게요.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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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옵션으로는 수영장 및 대형 정원과 같은 편익스토를 갖춘 빌라가 있습니다. 시프트라의 대형 정원 빌라. 아까 공개 시프트라 대형 정원 빌라예요. 월 4,5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으며. 4,500달러는 뭐 비싼데. 500,600만원인데 한국 돈으로는. 넓은 공간과 고급 생활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벨로 하우징에서 나오는. 읽어보세요. 네. 빌라. 고급 옵션으로는 수영장 및 대형 정원과 같은 편익스토를 갖춘 빌라가 있습니다. 시프트라의 대형 정원 빌라의 대형 정원 빌라는 월 4,500에 임대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과 고급 생활을 제공합니다. 비실 beetle입니다. 빌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는aring 상대가? 빌라 비싱. 보급이나 고급은 고급 な고 just be okay. 수영장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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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빌라 있습니다. 오? 빌라? 아까 또 빌드 빌드가 너무 유럽. 씨부트랄 뭐예요? 아까 그 여기요. 씨부트랄 지역 이름, 아 씨부트랄? 네. 대형 정원 공간은 공론 꽃에 비쥬에 공린남참도 넓은 공간으로 공짱 존 공값, 공채 정원, 국성, 공값 공값, 공채 정원, 국성, 공값 아까 여기 있는 거 여기 딱 나오네 4,500달러 네, 비쌌네 이거 딱 얘기네요 라지 가든 빌라 그 리스 인 히프트라바라 네 라지 가든 라지 가든 태홍 정원 네 태홍 정원 네 이동산 가족 친화족 옵션 가족을 위해 롱규행과 따이오와 같은 지역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와 국제학교와의 근접성 덕분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수질과 역시를 갖추고 있어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네 똑 바 네 가족 가족 친화족 옵션 옵션 가족 가족 이 해 롱규행과 태우와 같은 지역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와 국제학교와 이 고 근접성 덕분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심세와 욕실을 갖추고 있어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네 야 린 친화적 옵션 친화 알아요 뜻 이냐 친화 친화 네 친화 몰라 몰라요 친화 친하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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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어떤 가족에게 좋은 선택 가족이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은 곳 이런 거예요 제가 제 가족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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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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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희 나 조용하다 틴는 뭐예요? 조용하다 동네 마을 동네 마을 동네 마을 동네 같은 뜻이에요 동네 마을 동네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마을 동네 마을 뜻 알아요 마을 라면 코북 지역 비슷한데 약간 좀 달라요 우리 지역 조용한 지역 조용한 마을 국제학교는 외국에서 온 부모들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주로 영어로 가르쳐요 영어 근접성 뭔지 알아요 뜻 인야 근접성 근접하다 무슨 뜻이에요 근접 근접선มา요. capabilities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가깝다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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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peel. 닿itating 가깝다 가깝다라는 덕분에 이런분에 도움 덕분에 인기가 많습니다. 포변에 인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통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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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땀, 복공땀, 부합조자딘. 이것은 바츠 사이트에요. 한 달에 1,100만원 한국돈인데 한국돈. 이것은 한국사람들 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바츠와트. 여기 보니까 부동산 많이 올려놨어요. 부동산 많네. 내년에 할 일 많아요. 부동산 많아요. 여기. 여기 뭐. 여기 많아요. 네. 리빙 하노이도 있네요. 리빙 하노이. 리빙 하노이. 리빙. 리빙 하노이. 리빙 하노이. 리빙 하노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빙 하노이. dentro길 As aayıx HQ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구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가격이 달라요. 이런 집은 어떤 집이 많아요? 이런 집은 그냥 일반적인 하노이 집이죠. 하노이의 일반적인 집. 택탐 집. 하노이. 오 하노이. 여기 있는 집. 1층, 2층, 3층 집 같아요. 이런 집. 네, 주택이에요. 주택. 어때요? 이런 집 많아요? 하노이? 네, 많아요. 많아요? 저는 그 호텔. 아, 호텔. 빌라. 빌라. 어때요? 매매는 판매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외국 사람은 아파트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주택은 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맞아요? 외국 사람은 주택 사기 어렵고 아파트는 경우에 따라서 살 수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신축 개발. 롱비엔과 따이오 같은 지역에는 여러 신축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롱비엔의 지하 뚜에 있는 포베드룸 주택은 약 30억 동, 33억 5천만 동, 달러로는 모짜봉 무이 반인도 달러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롱비엔과 따이오 같은 지역에는 여러 신축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롱비엔의 지하 뚜에 있는 사베드룸 주택은 약 30억 아? 35억, 33억 5천만 동, 약 14만 3천, 14만 3천 달러입니다. 네, 신축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야 신축? 신축? 모이. 신축 모이. 새로 짓는 거예요. 세이득 모이. 네, 세이득 모이. 네, 모이조이. 롱비엔 따오고예요. 신축 극적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부동산 개발 건설회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요. 택지 조정해서. 그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비주, 롱비엔 지하야우 뚜에 있는 사베드룸 주택은 약 33억 5천만 동.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 140,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 하면 얼마냐면 20만 달러 하면 20, 200, 2000,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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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 원. 한 2억 원 정도 돼요. 2억 원. 맞나? 근데 뭐 베트남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주택, 외국 사람 주택 살 수 없지 않아요? 홍고, 홍고 뭐? 홍태 뭐? 홍태 뭐? 홍태 뭐? 홍태 뭐? 네. 주택? 네. 이거는 판매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아파트. 아, 여기 50억 동. 50억 동. 여기는 가구 없어요. 홍도 가구 없는 집. 이거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맞죠? 베트남. 요이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살 것 같아요. 주택은. 외국 사람들은 살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다양한 크기 및 가격. 주택은 작은 2베드룸부터 2베드룸 주택부터 더 큰 가정용 주택까지 다양합니다. 롱 비엔네의 3베드룸 주택은 약 28억 동입니다. 12만 달러. 네.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원 빌리언이 10억 동. 10억이에요. 그러니까 28억 동. 약 120. 12만. 12만 달러. 12만 달러. 12만 달러. 12만 달러. 12만 달러.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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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는 공급하다 제공합니다만은 선택, 주택, 주택,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루어는 뭐예요? 루어? 루어? 뉴루어? 뉴루어. 선택하다. 아니요. 루어촌. 루어촌 선택하다. 루어촌 선택하다. 루어촌 선택하다. 루어촌 선택하다. 루어촌 선택한다. 루어촌 선택한다. 루어촌 선택한다. 여러가지, 다른 년싹 뭐예요? 년싹요? 년싹은 뭐예요? 그지? 년싹 요구와 지피 아, 비용, 년싹 아, 알겠죠. 요구와 가격 비용, 년싹 서로 다른 비용에 맞춰서 제공합니다. 요이다이 라 이것은 모종 대요 반 년오 이것은 모종 관 다음은 요이다이 라 다음 모종 관 랑권 대요 입니다. 냥권 맞아요? 냥권? 응, 동권 동권은 개요 아, 개요 냥농 왜요? 냥농은 뭐예요? 냥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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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대요 그냥 개요 저 퇴 읽어주세요 모 냥농은 여러 가지 빛 động sản cho thuê từ căn hộ ấm cúng đến nhà rộng rãi các khu vực phổ biến bao gồm Tây Hồ, Long Yên và Sipucha giá cả thay đổi tùy theo vị trí kích trước và tiện nghi ví dụ một ngôi nhà ba phòng ngủ có nội thất đầy đủ ở Tây Hồ với khu vườn rộng có thể thuê với giá khoảng 1.500 đô mỗi tháng nế cho thuê cảnh hộ vào nhà à nối cô bắt tổng sản cho thuê từ căn hộ ấm cúng đến nhà rộng rõi r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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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 các khu vực phương oops giá cả tayi đổi từ theo vị trí vị trí là ủi chí ủi chí ¿ thế vệ chí? ủi chú 스퀘어 평방 면접 제니 펄리 맞아요? 펄리시설 제니 펄리시설 예를 들면 세계 침실이 있는 주택 빌라는 뭐이냐 빌라에요? 빌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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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방 3개짜리 주택은 주에보이 가격이 약 5당 매월 월세가 1,500달러입니다 오케이 주에보이 1,500달러 네 아 아까 능삭 아까 능삭 재산 재산입니다 아 비용 아니에요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 오케이 이번 내일 해요 나이마이 이따 고태호 나이마이 네 알겠어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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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